대구의 문제 klarz 네, 교회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너무 좋은 가르침 아이고 네 항상 영상으로 자주 보고 있거든요 네 네네 뭐 SNS도 그렇고 아니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저도 자주 보고 있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교련님 영상 보면서 정말 평소에도 많은 배움 없거든요 역시 이렇게 직접 와서 또 배워보니까 역시 이 클라스 과찬이십니다 교련님 오늘 저희 영상 앞편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영상부터 바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절권도 도관 JKD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노경렬입니다 네 일단 먼저 제일 먼저 JKD 코리아 절권도 코리아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절권도라는 이름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소룡 사부로 워낙 유명한 무술 그거를 지도하고 있고요 지금 무술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분들께서 함께 같이 수련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련님은 언제부터 이 절권도를 수련을 하셨고 또 지도자로 지도자의 길을 걸으신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을까요 절권도를 처음 수련 시작은 한일 월드컵이 있던 200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범 생활을 거쳐서 수련 모임 같은 것을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도관을 오픈한 지는 올해 이제 딱 10년째 됩니다 아 네 교련님 제가 알기로는 그 교련님 직접 이렇게 대만에 왕래를 하면서 스승님이 대만에 계시고 그 대만에 계시는 스승님으로부터 이렇게 사살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스승님 일단 첫인상의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손을 맞대 보면 맞대는 그 순간부터 느낌이 좀 다른 절권도라는 게 아까 직접 TK파이터 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기술이나 뭐 이런 걸로 딱 정의되기가 힘든 무술이거든요 다만 내가 팔을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다리를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이제 외국인이니까 되게 힘드셨겠지만 어떻게든 본인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저도 그 모습에 너무 감명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잖아요 네 어떻게 코로나 시국인데도 이렇게 한 번씩 왕래를 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2년째 못 뵙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이제 화상 채팅도 하고 하는데 화상 통화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쉽죠 네 그리고 역시 스승님을 또 어떻게 뭔가 좀 안 풀리고 힘들고 할 때는 스승님 그늘 밑에 있는 게 더 좋잖아요 네 같이 와서 차 마시면서 한 번 그냥 얘기도 하고 싶고 사실 저는 이제 수련 가면은 스승이랑 도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찻집에서 차 마시다가 갑자기 구멍이 막 날아오고 그래요 그런 약간 그런 긴장감도 다시 한 번 또 느껴보고 싶고 네 말씀만 들어도 아 이 절권도가 정말 좀 뭐랄까 생활 밀착형 무술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생활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절권도를 지도하고 보급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절권도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께서 무술을 처음 접해 보신 분들은 잘 없으세요 대부분 뭐 다른 운동하고 오시고 하시는데 이제 아까 TK파이어터 분도 하시는데 좀 생소하셨듯이 기존에 했던 거랑 약간 움직임의 시작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감각을 다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사실 그룹 수업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룹이 많아봤자 저희는 4명 그 정도 돼야 이제 제가 다 받으면서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이제 시간적으로나 아니면은 요즘 요즘 40대 중반에 되고 보니까 아 체력이 달리기 시작한다 아 그 느낌을 좀 받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좀 이렇게 단체 수업보다는 소규모 그룹 레슨으로 소규모 그룹 아니면 개인 레슨으로 그럼 이제 그 교료님께서 직접 다 받아줘야 되고 네 받아주고 또 피드백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교료님은 힘드실 것 같은데 배우는 학생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만큼 또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밀어 댕겨 뭐 계속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또 막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 학생들한테는 좀 그 배울 때는 사실 배움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감안하고 오지만 아무래도 좀 소규모 인원으로 거의 이렇게 PT 같은 수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학생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료님께서는 이 절권도를 하면서 뭐랄까 내가 이 운동하기를 진짜 잘했다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게 언제일까요 어 자부심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자부심이라기보다 아 이 운동 배워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단순히 어떤 위험 상황에서 몸이 빨리 움직인다 이런 걸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겠죠 그런데 이제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 원리 같은 걸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스포츠 쪽에 그 일을 했었었는데 그 움직임들을 봐도 제가 이해가 좀 되니까 그 쪽에 대해서 좀 글 같은 거 쓸 때도 좀 쉽게 쓸 수 있었고 그런 부분 도움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위급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술을 빼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그래서 아까 짧은 거리에서 파워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그 문제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된 성격 그래서 오는구나 그러면 정면돌파 약간 이런 게 이제 무술을 이 절권도를 배우고 나서 가장 많이 변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음 정말로 그 무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절권도를 통해서 실생활에서도 그 적용할 수 있다 네 오 그 부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반대로 절권도를 하면서 정말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싶을 정도로 혹시 힘들었거나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때가 좀 가장 힘들었을까요 코로나 시국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다 포로에서 제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좌절이었다는 부분 그게 어떤 데였냐면 사실 직장생활하면서 그냥 수련 모임 이렇게 하고 아름아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좋아하는 운동하고 있고 또 일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스승을 뵈러 대만에 가봤던 거 아니면 스승이 오시면 어? 그새 1년 사이에 스승이 또 이만큼 점프해 계신 거예요 또 1년째 하면 또 이만큼 점프해 계신 거죠 아 이렇게 가다가 난 평생 저 사람 못 따라잡겠구나 생각 들었을 때 그때 좌절을 한번 세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제가 훨씬 더 젊고 또 더 정제되어 있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제가 더 빨리 클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 그래서 그때 엄청 고민했죠 진짜 한 1년 넘게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 목표를 저기를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회사를 그냥 그만뒀죠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반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요 그게 어쨌든 그 힘든 순간도 사실은 그러면 이 절권도를 하면서 힘들었다기 보다도 정말 이 절권도라는 걸 내 인생의 최전선으로 하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였던 거네요 주변에서는 다 말렸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스승조차도 아니다 아 스승님조차도 너 이 길은 아니다 그러셨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본인도 아시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고집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맞다고 내가 선택을 했으니 뭐 어떤 게 부딪쳐도 난 가야 된다라는 그거를 지키는 게 제일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네 참 그래도 그 교류원님께서 절권도를 선택을 하셨고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네 또 이제 그 좋은 절권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 땅의 또 청년들이 또 절권도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절권도 체육관만에 혹시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절권도를 물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운동하다 보니까 이 기능성 트레이닝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뭐 외국에서 좀 유행한다 싶으면 또 한번 다 한번 도전해 보면서 욕심이 좀 있어 가지고 이제 기능성 트레이닝 도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불가리암백 같은 저런 도구들은 제가 좀 수련생들한테도 굉장히 푸시해서 연습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다이어트도 많이 성공을 하셨고요 한 20kg 빼신 분도 계세요 다이어트 좋습니다 보통 이제 그 체육관 문의할 때 무술도 배우지만 다이어트도 되느냐 라는 문의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절권도 코리아에 오시면 다 됩니다 무술도 배우시고 몸매관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교류님이 생각하시는 무술 수련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무술이라는 것은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무술이라는 게 곰하고 싸우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만들어진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든 이 사람하고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떨어져서 때릴 순 없으니까 그 접촉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리고 어디를 하느냐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힘으로 잡아도 손을 잡는 거하고 멱살을 잡는 거하고 완전히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어떤 힘과 힘으로 어디를 어떻게 접촉을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알아가는 게 무술이 어떤 몸으로 하는 철학으로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하는 철학이다 너무 모진 말인 것 같아요 교류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황인무 선생님을 본받아서 유튜브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저희들 무술 접근도 배우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배운 대로 잘 전달하는데 전달하는데 이제까지 한 것처럼 더 열심히 해서 잘 전달하도록 노력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대외적으로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JKD 코리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